신성은의 첫 연애인 신성은 아시죠?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노래를 부르는 신성은 오빠에게 빠져버렸는데요 비 오는 날이면 꼭 빗소리를 들으면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신성은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힐링여신이 그때를 공유하고 싶어서 더듬더듬 연주를 했어요 잘 못 치지만 예쁘게 들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신성은 아시죠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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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